건강하시라고 원양어치구여 대비한 불빛 아래 마주앉은 당신은 언젠가 널대선가 못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부르고 잃어버린 이야기인가 대답하지 않네요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있고 나 나도 나도 모르게 흘러가 흘러가 오 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오기소기 오 오케이 오 on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없이 고개 속인 박병이 어르신 엉덩이 어르신 충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